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오늘 쉬어가는 의미에서 만평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냥 닥치고 해 의료정책 의과대학 정원 아니 그냥 입 닥치고 해 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짐이 옳다고 생각하자면 무슨 그냥 깐죽거려 그냥 닥치고 하지 이런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다른 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그냥 닥치고 올려주라고 최저임금이 매해 여러분들 7월 달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임금이란 것이 경제 문제인데 그 임금이 매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것은 그냥 닥치고 그냥 올려달라는 겁니다.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간에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건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런 이재명 씨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온 나라가 여러분들 뭐로 물결치겠습니까 기본소득으로 물결치겠죠. 기본소득 또 기본 뭐 기본 뭐 기본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언론들은 그게 또 빵파리를 치고 나라 전체가 뭡니까 기본을 향한 나라 가겠죠. 망가질 때까지 아마 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닥치고 기본소득 하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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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의료사태를 보면 설득도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전혀 설득을 못하는데 많이 모르겠고 그냥 닥치고 그냥 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문제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런 겁니다. 지금 60%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박수를 보내니까 닥치고 생각 못하면 그냥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윤서인 만화가 뉴데일리 신문에 아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만화를 신는데 이 180화를 보니까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참 윤서인 만화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해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물가를 내리는 정책도 병행해야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어떻게 되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지 그럼 물가를 내리려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가격의 임금이나 제세공과금이나 정기로를 여러분들 얹어 가지고 물건값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물건이든 서비스든 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만원 이만원 올리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닥치고 그냥 올려달라는 겁니다. 닥치고 내 새끼 살려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보는 걸 보면은 대통령이나 관리들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사람들 수준이 그 정도니까 최저임금을 그렇게 여러분들 자유형비나 중소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내하기 힘들 지불 여력을 능가할 정도로 계속 크게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하게 인플레이션의 이름들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미 연준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2%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끝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열 몇 차례 아마 우리 같이 이렇게 열 몇 차례 올렸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져봐야 되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원인이 뭔지 왜 발생했는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과도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윤 정권이 내려가고 이재명 씨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름들 권력을 하게 되면은 공공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뭐 의로 분야도 훨씬 더 많이 망가뜨릴 겁니다. 공공의대 공공의로원 같은 걸 확중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선거를 지키는 것을 전체가 여러분들 공공섹터가 확대는 예산이 확대되고 공공섹터가 확대되겠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준사회주의 정책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시장이 경제가 정치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 온 정신의 기본이죠. 기본 생활이 유지되어야 되고 기본 소득이 유지되어야 되고 기본 교육이 유지되어야 되고 뭐 다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은 예산을 확중하니까 국채도 좀 찍겠지만 예산을 그냥 꺼둬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보유세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때리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거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니까 이 보시면은 뭐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아주 재미나게 그림을 그리셨네요. 최저임금이 4천 원일 때 한 시간 이래도 햄버거 하나 모사만 먹는 게 말이 되냐 그때 햄버거가 5천 원이었던데 최저임금이 6천 원이 됐을 때 한 시간 이래도 햄버거 셋다나 모사만 먹는 게 말이 되냐 그 당시 햄버거 세트가 7천 5백 원입니다. 최저임금 8천 원 한 시간 이래도 비빔밥 하나 모사만 먹는 게 말이 되냐 그때 시장에 비빔밥 가격이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만 원 한 시간 이래도 육회 비빔밥 하나 모사만 먹는 게 말이 되냐 육회 비빔밥이 만 5천 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이 되는 세상은 없다는 거죠. 극단적인 것까지 안 가겠습니까 왜 생각을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면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이 여러분들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뭐 나라가 예고하고 망가집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는 거죠. 이제 본인들의 자산은 다 원화 표시 자산으로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한 경제 전문가가 원화 가치가 앞으로 여러분들 더 귀하게 될 것 같다. 제가 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원화 가치가 더 가치가 있는 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계속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국장을 버리고 미장 미국의 이름 주식시장을 찾아가지고 수학개미가 됐으면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헤매한 거죠.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같은 값이 밀으면 그 달러와 자산을 가질 때도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냥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 뭐죠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여러분들 그냥 etf나 상장지수펀드를 사겠죠. 왜 국내 자산운용사가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보장을 내가 못 받을까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면 사람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하면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최저시급 만 30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견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저런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만 30은으로 점심을 사 먹어 볼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만 원으로 뭘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쉬어가는 의미에서 곧놀이 패 원한 수법에 당하는 쪽이 더 바보 같습니다. 이건 김 여사가 등장하셨는데 김건희 불기소 그럴 줄 알았다. 검찰공화국 봐주기 수사 윤석열은 당장 하야라 민주주의가 죽었다. 윤석열 아웃 김건희 기소 유죄 확정 드디어 혐의가 입증됐다. 윤석열은 당장 하야라 윤석열은 아웃 어찌됐든 결론은 윤석열 하야 꼬투리를 안 잡혀야 되는 거죠. 꼬투리를 안 잡혀야 되는데 어제 방송에서 잠시 다뤘지만 새벽 3시 4시 새벽 1시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영부인 교육을 다 받고 영부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자를 보면 참 한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은 웬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슨 이게 병인지 카톡병이 걸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의력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